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백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 1시부터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여러분들 백신 등록을 하실 수 있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화창 바로 옆에 보면 샵 우물정자 샵 그 표시 있는데 거기 가서 자녀 백신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도 자녀 백신으로 검색을 하셔서 노쇼 백신을 지금 왜 맞아야 되냐면 하다 보면 6명 남았는데 병원 하나 따면 1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4명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잘 짜내면 5명이 더 맞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맞추는 건데 지금 70세 이상의 접종 예약률이 7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한 물량의 30%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꽉꽉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낼름 먼저 맞으면 돼요 노쇼 백신에서 먼저 맞아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는데 결정적인 규제가 4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머릿수 개선해서 빠지게 되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잔여 백신 검색하셔서 악착같이 백신을 좀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